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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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해시역을 실컷하고 나왔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저는 야영기간 배연 내용을 더 공고히 하고 공부를 더 잘하여 중간 육군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정의 관찰은, 저는 제 강의가 이 관찰은 그 일을 통해서, 그 시간들을 회원하여 있다. 이것은 이 관찰은 내 인생은 그 관찰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관찰은, 이 관찰은 이 관찰은 그 관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